내가 떨어뜨린 의심 한 번. 둘 자아이는 이렇게 검게 물들고 말 거야. 의심하고 미행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남자를 경쟁자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. 쫓아가. 우아님 너와의 연락 안 받아! 장문이 보내줘야 한다니까! 또 큰일이. 장문이 씨 돌려보내. LI 피해자 연대? LI 직원들의 횡령, 검찰이 너무 면치가 있습니다. 쉬, 너 그치가 있어. 쇠딩스케어스 업무 받고 있어요. 강희장 곁에 둘 다 날게요.